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 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분들 오늘은 휠라로 돌아왔습니다. 저 기릿은 여러분과 함께 휠라를 공부했던 적이 꽤나 많은데요. 하지만 그때마다 말씀드렸던 게 항상 이 부분이었죠. 휠라에서는 지금 세무조사 리스크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 세무조사 리스크가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매수를 시작해도 될 것 같다. 그런 시각을 충분히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드디어 세무조사가 끝이 났죠. 그 부분을 한번 공부해보고 그 이후의 흐름이 어떨지 그 다음에 예전에 저와 함께 휠라를 공부 못하셨던 분들에게 그분들을 위해서 심플하게 휠라를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쉽고 재미있고 심플하게 저와 함께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네 휠라 모두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유명한 브랜드죠. 정말 옛날부터 있던 브랜드였고 한때는 좀 올드한 브랜드다 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엄청난 성장을 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그 광고 모델 또한 엄청난 사람이죠. 누구죠? 바로 BTS입니다. BTS가 이렇게 휠라 광고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아미들이 휠라 제품 하나씩만 사줘도 휠라의 매출엔 어마무시하게 올라갈 텐데 말이죠. 자 그리고 예전부터 함께한 다른 모델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김유정인데요. 작년 말에 방영했던 편의점 특별히 정말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저 개인적으로 김유정을 좋아하기 때문에 휠라에 더 애착이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휠라와 딱 어울리게 BTS가 모델로 있는 휠라 홀딩스 바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바로 세무조사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휠라 홀딩스 작년부터 꾸준히 상승을 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니까 뭔가 큰 상승이 없는 것 같지만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려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 근래 엄청난 하락이 나왔죠.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무조사가 끝이 났다라는 소식이 났죠. 어 그러면은 키리끼리 니가 그때 말했잖아 세무조사가 끝나고 뭐 그런 거면은 악재해소 뭐 그런 거 아니야?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 결과가 나쁘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벌금 등의 부가 부가금액 600억. 어마무시하죠. 생각보다 너무나 큽니다. 60억도 아니고 6억도 아니고 600억. 자기자본대비 3.3%에 해당하는 어마무시한 금액이고요. 그리고 향후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상기 부가금액에 포함된 항목 중 일부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 후 관련 법령에 따른 불복 청구 혹은 이의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 말을 다시 풀어서 말하자면은 어 거의 다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몇 개는 좀 과해. 이거는 내가 검토를 하고 불복 또는 이의신청을 할게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600억의 납부기한은 2021년 3월 31일입니다. 불과 얼마 남지 않았죠.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600억이 어느 정도 금액이냐. 휠라 월딩스의 실적을 보시면은 한 분기에 순이익과 거의 비슷한 금액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농사 중 한 4분의 1 아니면 5분의 1 정도는 날아갈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물론 이건 2020년 기준이고 2020년에는 휠라가 좋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가면 한 6분의 1, 7분의 1까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아까운 돈은 맞습니다. 그런데 뭐 잘못을 했으면은 당연히 벌금을 내는 건 당연하겠죠. 자 그래서 어떤 잘못을 했느냐. 거기에 관련된 거는 뉴스 기사가 뜬 게 이것저것 많았지만 휠라 월딩스에서 직접 발표를 한 건 아니라서 그 부분은 스킵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왈과 왈부 하는 것보다 그냥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일주일을 기다려봤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은 2021년 1월 28일 날 발표라는 걸 아까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날 발표를 하고 이 파란색 이때가 벌금이 부과되고 난 다음부터의 흐름이었습니다. 보시면은 주가는 하락 상승 상승 하락 하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에는 지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매도를 했지만 그 전부터 항상 매도를 하는 물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은 좀 특이하게도 그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매수를 하는 모습. 그 다음에 2021년 2월 4일에는 조금 많이 매도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가를 봤을 때도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는 그런 전형적인 바닥 따지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본 결과 제 생각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시간이 더 흐를수록 정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주일, 2주일 정도가 더 지나면은 흐름만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동과 그 다음에 차트를 봤을 때 뭐 이 정도면은 충분히 모두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무조사 때문에 못 오른 건 팩트거든요. 그래서 3월 31일이 납부기한이고 그래서 이 벌금을 납부하는 이제 그 소식이 나오면은 악재해소가 되면서 그때부터 혹시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휠러홀딩스는 작년 말부터 세무조사 소식이 뜨면서 주가가 지지부진했죠. 그래도 슬금슬금 오르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벌금을 무시무시하게 받았죠. 600억이나 벌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매동도 큰 차이가 없다는 걸 봤을 때 아마 세무조사 리스크는 이제 해소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무조사권을 제외하고 이 휠러홀딩스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이 회사가 성장하는 회사인지 그렇다면은 지금 매수해소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에 앞서 좋아요는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휠러홀딩스 어떤 섹터죠? 네, 바로 의류입니다. 의류. 누가 봐도 의류죠. 그런데 이 휠러홀딩스가 2020년에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바로 코로나 때문이죠. 코로나가 퍼지면서 사람들이 집안에 들어가게 되고 집에 있는데 옷을 이쁜 거 입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옷을 덜 사게 되고 저 기립도 작년과 올해 통틀어서 옷을 산 게 얼마가 채 되지 않습니다. 재작년과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준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백신이 나오고 올해가 지나면은 집단 면역이 될 수 있고 내년에는 뭐 해외여행도 갈 수 있다. 그런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제 이 집콕을 하는 상황이 당연히 없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나아기 시작할 겁니다. 마스크를 끼고 다닐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옷을 이제 입어야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가? 일단 옷장을 딱 보고 옷을 하나 딱 고릅니다. 고른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하죠. 어? 이거 유행이 너무 지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년이란 시간은 좀 길기 때문이죠.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옷이 좀 낡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 이 기회에 옷 하나 사자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아주 무시무시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확진자 아니죠. 확진자가 아니라 확진자가 돼버렸죠. 그래서 우리의 체중이 늘어난 걸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던 이쁜 옷들이 우리 몸에 안 들어가는 것도 우리 느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일단 옷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심플하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모두 옷을 사러 나갈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있는 휠러홀딩스는 충분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2020년에 억눌려있던 소비가 2021년 아니면 2022년에는 폭발할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휠러홀딩스의 매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을 보시면 일단 파란색인 코리아 한국에서 파는 매출을 말을 하죠. 휠러홀딩스 19%를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19%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열티가 불과 3%고요. 나머지 60%는 생전 보지도 못했던 이상한 회사가 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뭔가 아쿠시네트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휠러 매출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우린 처음 들어보죠. 아 무슨 소리야? 내가 알고 있는 아쿠시네트 뭐 그런 거 없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쿠시네트 홀딩스 이게 무슨 회사인가? 사업보고서에서 보면 아쿠시네트의 판매 경로를 보면은 56%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과 12%밖에 되지 않는군요. 그래서 아 이 회사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회사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일본, 기타 이런 곳에서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회사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쿠시네트는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월봉을 보니까 어마무시하게 20달러에서 지금 40달러가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오히려 휠라보다 낫습니다. 자 그리고 아쿠시네트는 휠라 홀딩스가 52.24%나 들고 있는 휠라 홀딩스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쿠시네트가 뭔데? 아 현기증 난단 말이야 빨리 알려줘. 뭔데 휠라 홀딩스에서 60%의 매출을 차지하는 거야? 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골프를 치시거나 아니면 우리의 부모님들이 골프를 치신다면은 모를 수가 없는 브랜드죠. 글로벌 골프용품 브랜드인 타이틀리스트를 보유한 아쿠시네트. 타이틀리스트 들어보셨나요? 이런 식으로 적혀있는 걸 아마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타이틀리스트라는 브랜드는 미국 프로골프 PGA투어에서 73%의 선수가 타이틀리스트에 볼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있네요. 이 볼에도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형편없는 볼같이 보이겠지만 그런데 이 볼 중에서도 치면 더 많이 나가는 그리고 더 정확하게 나가는 그런 볼들이 있겠죠. 그런 볼을 만드는 회사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의류, 골프채 그런 것들도 만든다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골프가 많이 성장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평균 10%씩 성장을 하고 있죠. 골프웨어 시장 규모가 이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프웨어를 파는 회사는 좋을 수밖에 없겠죠. 자 관련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내내 꽉 찬 골프장 회원권 가격도 크게 올라 골프에 열풍이 불고 있다는 걸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내 골프장업계가 2020년 호황을 내렸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침체를 겪은 사업 분야가 적지 않지만 골프장은 달랐습니다. 왜 그렇죠? 사람들이 실내로 가기는 부담되니까 실외로 가게 돼서 사람들이 캠핑을 하거나 아니면 골프장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골프장업계는 올 한해 내장객이 최대 4,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4,000만 명보다 10% 이상 늘어나는 수치다. 엄청납니다. 올 한해 2020년이죠. 2020년에 내장객이 최대 4,500만 명이나 골프장을 방문하고 이용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수도권은 물론 제주 지역까지 부킹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골프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20대, 30대 신규 골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되어 있어요. 어떤 교육이요? 운동은 장비빨이다. 네 맞습니다. 이제 골프를 치기 시작하면 거기에 관련된 의류나 그런 것을 나름 좋은 걸 입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소비를 할 수 있는 사회초년생이죠. 그리고 관련 리포트를 두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 라홀딩스 현재 주가 4만 5천원. 아까 보시다시피 이거보다 더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목표 주가는 5만 7천원. 반등시자 길게 봐도 매력 덩어리. 10월에서 11월 소비 호주에 따라 대부분의 법인에서 실적 감소폭을 줄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에서 수요가 전분기에 이어 꾸준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일부 아이템에 한정되어 있던 매출 포트폴리오도 의류나 용품, 기능성 슈즈 등으로 다 변화되는 초기 국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코비드19,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강하지만 관련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고 이에 따라 소비 회복세가 지속성을 띄게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판단한다. 중장기 관점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레저 산업 성장이 강한 가운데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도 골프나 테니스, 사이클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 필라도 라인업을 확장해 나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개인 스포츠에서의 퍼포먼스 브랜드 이미지를 갖춰나가면 중장기 필라의 이미지 제고에 긍정적이라고 판단되며 아쿠시네트 홀딩스도 타이틀리스트의 브랜드 입지 강세와 아시아 골프 시장 호조의 역량을 긍정적으로 실적에 반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음 걸 보시면 아까보다 더 목표 주가가 높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만 3천원 미국 드디어 플러스 성장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중국 내수가 빠르게 회복하면서 고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 미국 4개 분기만에 성장 전환하겠다. 로열티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까 보시다시피 로열티의 매출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패스를 해도 되겠죠. 그리고 아쿠시네트 매출액 3.5% 영업이익 20% 늘어날 전망이다. 골프필드 운영 재개에 이연수요 확보가 더해지면서 실적 개선이 뚜렷해지겠다. 지금까지 리포트를 보고 이제 휠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휠라 내에서도 돈을 정말 많이 버는 60%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아쿠시네트도 한번 공부를 해봤고 그 다음에 골프웨어 성장세가 어떤지도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실적을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적을 보시면은 2020년에는 안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8년보다는 좋았고요. 그 다음에 2019년만큼은 아니지만 올해 아니면 내년에는 2019년에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을 회복할 것이라는 예측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휠라홀딩스가 망할 것 같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아 성장하고 있구나. 그리고 2020년에는 안 좋았구나. 2021년에는 거의 대부분 회복을 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주공입니다. 자 아까 보시다시피 2018년과 2019년. 여기죠. 이때 많은 성장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이 되면서 마침 성장세가 꺾인다는 전망과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하락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바닥을 다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위치는 하단이 맞습니다.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2018년보다 높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2019년만큼은 아니지만 올해 아니면 내년에 회복을 할 거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바로 성장세가 어마무시하게 붙지 않는 이상 바로 고점인 87,900원을 회복하는 거는 아직은 힘들다 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충분히 6만원대까지는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앨범을 보시면 코로나 전 가격을 회복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그냥 꾸준히 오른쪽으로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무조석권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사를 좋아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신다면 꾸준히 분할 매수라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세무조석권에 대한 리스크는 가면 갈수록 옅어질 거고 그리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아 이 정도면 다 빠진 거구나 리스크가 충분히 해소가 된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한번 내려볼게요. 올해 내후년 10%에 가까운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상퍼가 10인데 10은 당연히 다 낫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전 고점이 8만원 바로 넘길 거다 라는 거는 아직은 어불성설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세무조사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이제 악재 해소 단계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돌다리는 두드려야 하니까 칼 같은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있는 회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골프 성장세와 함께 클 수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의류 관련주에 저는 한 표를 던지고 싶군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물론 노이즈가 존재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 의류 관련주 3,4개를 ETF처럼 매수를 하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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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힐러홀딩스를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에 드셨나요? 일단 전반적인 힐러홀딩스가 어떤 것을 하는지 그리고 힐러홀딩스 내에 있는 아쿠시네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항상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더 공부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키리시였습니다.